네 사장님 네 사장님 차가 엄청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지죠? 날아가요 날아가고 내가 지금 전용도로에 오면서 150km 160km 이렇게 놓고 왔는데 엄청 밀어대는 것도 밀어대고 그렇게 느끼는 게 맞아요 밀어대는 게 엄청 날 거예요 언덕길도 올라가네 힘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엑셀을 덜 밟아도 그냥 막 치고 나가잖아요 진짜 이거 걸절이네 이거 진짜 희한하죠 그냥 사장님이 직접 작업을 하셨고 택배로 받아서 그리고 그냥 배기관에다가 감아준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저희가 그걸 만들어내느라고 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엄청 엄청 고생하셨겠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저희 성분도 단가가 좀 꽤 비싼 거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저렴하게 해서 많이 공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렇죠? 이렇게 좋은 건 이걸 어떻게 배기 안 했을 때는 그런데 배기하고는 언덕뱅 치고 올라가는 건 그냥 한순간에 올라가는 승용차가 완전히 휘발류 승용차 꺼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을 것도 없고 올라가면서 껴들어갈 때도 팍팍 껴들어가니까 아주 추월도 좀 용이한데 지금 단점은 차가 잘 나가니까 재밌어서 무척 밟더라고요 나도 지금 저녁들어 탔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이 핸드폰이 떨어져서 우에서 나중에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시간 될 때 하나 보내주시면 자료로 쓸 거고요 그게 이제 흡기관에 했을 때 부드러움이나 이렇게 찍는 게 원래 장착하기 전보다 좋아지는 건 맞는데 대부분이 배기하고 더 배로 많이 놀래요 그게 배기하고선 더 한 거죠 그러니까 배기는 했는데 고스트 알파 흡기 했었잖아요 흡기하셨고 지금 택배로 받아서 하신 건 고스트 알파 100이거든요 그 고스트 알파 100이를 하고 고객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이거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조금 있으면 방송 출연도 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PD가 연락이 와갖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그러면 사장님 자랑하셔도 되잖아 이제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사장님도 벌어야죠 이제 고생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제 좀 약간 조금 조금 이제 좀 나아지겠죠 늘어나는 게 나던데 그러니까요 조금 줄어들면 이제 복구가 있죠 정점 찍어서 감기 취급하고 소상공인이나 차를 갖다가 비싼 걸 못 끌고 다니시는데 더 오래 끌고 다니고 싶은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꼭 필요한 제품이니까 나라적으로 나라적으로 이런 정책을 구해가지고 차를 구해서 매연이 안 나오다든가 뭐 아무 지장 없으면은 제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제재를 해가지고 그렇죠 멀쩡한 차들도 다 폐차시키게 되고 참 골 때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전 세계에서 매연 뭐 이런 것 때문에 폐차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매연만 안 나오고 안 걸리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죠 매연만 안 나오면 타게 해야지 그러니까 울거장차하고 어저께 오신 분도 그 스타렉스 13년식인데 저희 거 한 3년 전부터 해서 제품 나올 때마다 장착하신 분인데 작년 4월 달에 검사 받았는데 1%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데 저도 이거 지금 이거 제가 그 자가정비는 좀 바꿀 건 많이 봤을까 했어요 캠 축소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 센서기를 다 바꿔버렸는데 뭐 잘 나가는데 뭐 기름 싹 바꿔놓고 먹기도 이게 지금 잘 먹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잘 먹고 나중에 아마 연비 체크해 보시면 연비도 좋아질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전하는데 재미있어서 밟게 되면 연비 또 안 나올 수 있어요 막 굴러가니까 뒷밖에서 이제 언덕백에서 힘을 주려고 굴러니까 뒤에서 막 힘쓰는 게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그 궁중향상인가 이게 지금 하나는 네네네 그 가끔가다 좀 천천히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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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러면 엔진에서 그 갱음이 가끔가다 한 번씩 울러나지는데요 괭음이요? 네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우웅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우웅 하는 게 있잖아요 공명음 원래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 공명음이 아니라 이 배기를 달게 되면 고급 세단차 타는 그런 우웅 하는 소리가 나요 아 그 소리가 있고 네 공명음 소리 나는 게 그게 뭐 계속 나타나고 그러는데 아니 천천히 한 번 가다 보면은 네 네 꼭 걸더라고요 한 번씩 나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시동 걸고 냉간 시동 시에는 약간 그런 소리가 나는데 좀 열 받고 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날 거예요 그거는 냉간 시동 시에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나 다 좀 그런 소리가 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타시면서는 그런 소리 못 들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한 번 체크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한 번 체크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짬 날 때 영상 찍어주시면 또 조정한 자료로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효과 많이 보셨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 그 약속한 거 네네네네 그거는 내가 천천히 하세요 월급날이 저기 저 8월 아 저 저 저 8일이거든 내가 그러면 네 네 9일이나 10일쯤에 바로 입금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사정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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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